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된다면 구독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이 나미 오늘 먹을 음료수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펩시 사쿠라풍 콜라입니다 일단은 빨리 먹고 맛을 알려드릴게요 냄새 좋아요 용량이 커서 컵에 다 안들어가네요 여기 이렇게 단산이 쎄요 맛은 많이 먹어본 맛인데 잠깐만요. 무슨 맛이지? 생각이 날듯 안나요 어떤 사탕의 맛이에요? 사탕 어렸을 때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사탕 기억나세요? 저는 병문안 갔을 때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빨간색, 초록색 여러가지 사탕이 들어있는 원통 사랑비 사랑방 사랑방 이렇게 열어서 빨간 사탕 맛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맛있습니다 얼음을 넣고 먹을게요 살짝 체리 체리 풍미 차례 otic 젤리 체리 쳐다보는 꾸덕꾸덕 루티브 줄어들어요 갤란 저는 원래 콜라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뜨름 한번 할게요 물론 이것도 맛있지만 맛있어요 저는 원래 검은색의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인공적인 맛이 좀 많이 나요 음 그 아 아 아 음 앙 네 앙 앙 앙 앙 앙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걸 통째로 원샷을 할께요 틀려나? 틀려나? 오늘 먹은 건 펩시 사쿠라풍 콜라 다음에도 맛있는 음료수 먹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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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